경기도 여주에는 세종대왕릉이 있습니다. 매년 한글날이면 이곳에서 기념식이 열리기도 하는데요. 세종대왕과 한글로 특화사업을 펼치고 있는 여주시에는 세종대왕열차와 세종대왕관광순환버스는 물론 한글시장이라는 전통시장도 있습니다. 최근 여주 한글시장이 만화주인공을 활용한 사업협약식을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만화 속 주인공이 세종대왕상 앞에서 손님을 맡고 있는 여주 한글시장. 지난 4월 5일 이곳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글시장이 시장 활성화와 관광객 유입을 위해 멀티미디어 콘텐츠 기획 제작사인 아톤즈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인기 애니메이션 안녕 자두야를 이 시장의 대표 캐릭터로 정한 겁니다. 안녕 자두야는 말괄량이 최자두 가족과 친구들의 유쾌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애니메이션 TV 채널에서 시청률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문광영 시장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오늘 업무 협약을 했는데요. 요즘에 TV의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애니메이션 주인공 안녕 자두야 최자두양과 한글시장이 에모엘을 맺었습니다. 앞으로 한글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어린이들과 온 가족이 좋아하는 캐릭터가 한글시장 홍보를 함으로써 앞으로 문광영 사업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문화관광영 시장으로 선정돼 중소기업청에 지원을 받는 여주 한글시장. 앞으로 안녕 자두야 캐릭터를 활용한 홍보물 제작과 다채로운 행사를 펼칠 계획인데요. 만화 주인공 자두처럼 더욱 친근하고 인기 많은 전통시장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여주 한글시장으로 오세요.